가끔 가위권이 나오게 나오죠? 제가 아꼈던 후배의 가수인데 가장 미모의 가수 아니에요? 그때 당시에는? 70년대 제가 제일 사랑했던 후배의 가수인데 오늘 오빠가 동일고리예요 오빠한테 박수 한번 이번에 송혜 빅쇼의 진행을 총 맡아서 박수 오늘 좀 보내주시고요 건강 많이 저희도 요즘 이제 후배 가수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송혜 빅쇼 때 장준세가 제가 이제 약간 진행도 봤습니다만 1970년대 가수들이 미모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때는 강정화, 안개 낀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주연이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까 누가 미모의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이 가수는 성형수술 안 와 오리지널 그대로 미모